자, 평균과 한계의 관계가 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결론만 기억하면 돼. 이것도 내용만 기억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노동자를 채용했어요. 그죠? 노동자를 채용했는데 한 명을 채용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얘가 첫 번째 A라는 사람이 열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평균 생산은 몇 개예요? 열 개죠? 한 명당이니까. 그러면 한 개 생산은 얼마예요? 열 개죠? 왜 0개에서 얘가 노동자 한 명을 투자했더니 한 명이 들어와면서 어떻게 된 거야? 얘가 추가적으로 열 개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볼게요. 100개로 할까요? 100개로 해야 보기 좋으니까. 자, 이제 두 개로 했어요. 두 개. 그러면 이게 뭐야? 추가적으로 한 명이 늘어난 거죠? 한 명은 늘어났어. 이렇게 하니까 또 헷갈리네.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해줄게요. 또 한 명을 투자했어. 그럼 총 뭐야? 총 두 명이죠? 그러면 얘가 이번에는 몇 개를 만들 수 있냐면 90개를 만들 수 있는 애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그럼 총은 몇 개야? 총. 총. 여기 있을까요? TP. TP. 총 몇 개야? 이게 100이고 얘가 190이죠? 그죠? 그러면 평균은 몇 개야? 두 명이잖아요. 두 명. 그럼 190 남으면 95가 됐고요. 얘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됐어? 90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MP. 됐어요? 그 다음에 한 명을 더 했더니 얘는 이제 80개를 만드는 애야. 그럼 총은 몇 개냐면 세 개 더하면 어떻게 됐다? 추가적으로 얻어진 거라고 할게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얻어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270이 되고요. 얘가 얼마가 돼? 90이 돼요. 왜? 270을 3으로 나눴더니 한 명당 90개가 되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얘가 90이야. 그죠? 자, 네 번째.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뭘 쓴 거냐? 얘가 MP야.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쓴 거야, 지금. 그죠? 그러면 네 번째 한 명이 했더니 얘는 이제 뭐야? 90개를 만들 수 있는 애예요. 그죠? 추가적으로.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 얘는. 360이니까 90이에요. 왜? 360을 4로 나눠야 한 명당 90이니까. 그럼 얘는 똑같이 90이죠? 다섯 번째 했어요. 얘 이제 100개 만들 수 있는 애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제? 460이니까 5로 나눠야 되죠? 그럼 얘는 92가 돼요. 그럼 얘는 어때요? 100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얘기야. 자, 이제 A하고 M하고를 비교해봐요. 자, 어떻게 비교하냐면 그러면 이제 지금 요거 하고요. 얘가 들어와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평균이 100이었는데 MP가 90이야. 자, MP하고 AP하고 누가 커요, 이번에? 이렇게 비교하면 기존에 있던 애랑 새롭게 드러난 애 중에서 얘가 크지? 그러니까 얘가 변하는 거죠. AP가 감소하는 거예요. 다시 얘가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애가 들어왔어. 그럼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AP는 95인데 MP가 90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AP가 뭐가 돼요? 떨어지죠? 얼마로? 90으로.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얘가 90이었는데 90짜리가 들어오면 평균 90이 되지. 이 논리가 뭐냐면 여러분 시험 봤는데 내 평균 지금 90점이었는데 한 과목 추가했어. 근데 90점 또 맞으면 평균 90점이잖아. 그 얘기야. 근데 100점 맞으면 평균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고 90점보다 못 맞으면 평균이 떨어지는 거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MP하고 AP하고 동일했더니 AP가 변화가 없는 거야. 네 번째 보시면 이번에는 90이고 100이에요. AP가 90이고 MP가 100이니까 이번엔 어떻게 되겠어? 얘가 큰 거지. 그랬더니 얘가 올라가더라. 그러면 AP가 뭐한다? 증가한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걸 위해서 쓴 거예요. 무슨 말지 돼요? 그럼 결론이야.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MP든 MC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 통한단 말이야. 그러면 평균은 A고 한계는 M인데 만약에 한계가 추가됐을 때 평균보다 작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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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는 거야? A는 감소하는 거예요. 내가 평균 90점인데 80점 맞으면 평균 떨어지는 건 똑같은 거라고. 둘이 똑같으면 A가 동일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한계가 크면 내가 평균 90점인데 100점짜리 맞으면 어떻게 된 거야? A가 증가한다 라고 보시는 거죠.